What's good?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. 저는 24x7 칠린입니다. 이야 이게 얼마 만이죠? 여러분들? 특히 우리 캄보디아 구독자 여러분들 진짜 오랜만입니다.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어요. 반갑습니다. 여러분들 반다이 타임트라이즈 리액션 비디오 업로드하고 몇 개의 추가적인 캄보디아 힙합 리액션 비디오 업로드하고 한 한 달? 한 달 반? 뭐 요정도 시간이 지난 것 같습니다. 저는 맹 유튜브 영상 올리고 바쁘게 잘 지내고 있었어요. 캄보디아 힙합 씬이 제가 봤을 때 좀 리액션 비디오를 제 생각에서 좀 할만한 영상들이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는 않아가지고 좀 잠시 조금 휴식의 시간을 갖고 있다가 이렇게 또 여러분들 앞에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. 자 오랜만에 리액션 비디오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. 오늘 보니까 좀 굉장히 따뜻한 음악을 하나 들어가지고 뭐 힙합 이런 거 상관없이 한번 좀 따스함을 느껴보기 위해서 예 이 곡을 들어보려고 합니다. 브로스라의 새로운 곡인 뉴데이가 올라왔어요. 가사야 이미 뭐 제가 리액션 비디오 한 이후에 뭐 영어가서 자막이 또 서비스가 될 수는 있겠지만 지금 제가 녹화하는 시간에는 영어가서 자막 같은 거는 보이지가 않습니다. 근데 이미 뭐 뉴데이라는 말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굉장히 많은 의미를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. 특히 요즘은 특히 많은 사람들이 뉴데이라는 말을 정말 좋아하고 기다리고 있죠. 그 의미는 뭐냐면 네 어서 빨리 코로나 시국이 끝나야 진정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고 좀 행복한 순간을 맞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아마 이런 곡이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냥 저도 이거 낮에 음악을 들었는데 너무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 진짜 너무 마음이 편안해졌어. 사실 뭐 제가 힙합 리액션 비디오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지만 실하고 좀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음악들도 한번 소개를 해보고 싶었어요. 그러면은 지금부터 브로스라의 뉴데이를 들어보면서 얘기를 또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야 오케이 레츠 게렛 툴 여러분은 제 비디오 보냈어요? 여러분은 아직도 내 채널에 구독하시지 않나요? 음 음 음 음 음~~ 얼마 전까지만 디스 전에 중심에 있었던 브로스라고 하는 또 다른 모습인 것 같아요 진짜 요즘같이 이런 시국에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삶이 힘들어지는 순간들을 옆에서 많이 보니까 굉장히 좀 바이브가 남일 같지 않게 느껴져 평화로워요 평화로운 곡이야 저는 브로스라이마 좀 거친 모습들을 음악을 통해서 많이 봤는데 음~~ 이건 진짜 따뜻한 와우 바이브 너무 좋아 와우 가사 진짜 잘 썼다 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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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게 좋다 이거 와우 아 좋다 좋다 이 곡은 제가 가끔 듣는 음악들 중에 앞으로 팝 이런 장르들이 있는데 그런 바이브랑 되게 비슷한 곡이었던 것 같아요 아 너무 잘 들었습니다 진짜 너무 따뜻하고 좋았어 의외로 영어가사가 많아가지고 가사의 내용을 이해하기가 그렇게 나쁘지가 않았어 우리들에게도 뉴데이라는 게 오겠죠? 진짜 새로운 날 우리가 되게 행복하게 웃을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겠죠 현재로서는 가장 현실적으로 보면 코로나가 이 지구에서 사라지는 그날이 뉴데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이 곡이 아무래도 지금의 어떤 시국을 반영한 그런 음악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자꾸 제가 코비드-19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평소에 저는 제가 뭐 단표적으로 알고 있을 수도 있는데 브루스라이의 어떤 좀 강한 면모들을 좀 많이 봤었어요 음악에서는 뭐 최근에 디스전도 있었고 여러가지 있었지만 어 이거는 진짜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끌어안을 수 있는 통합할 수 있는 화합할 수 있는 그런 음악으로 들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래퍼들도 이제는 한 특정한 한 캐릭터에 머무는 게 아니라 진짜 여러가지 모습들이 요즘은 다양하게 보여줘야 어 힙합 팬들이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 너무 따뜻하고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칠리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페이스 아웃